네 안녕하세요 콩팡이요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제가 태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어제 바로 돌아왔습니다 공연은 무슨 리발 그냥 놀다 왔어요 자 그래서 양양에 오자마자 하고싶었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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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계를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먹냐 요새 밀고있는 에어파이어에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계 통째로 먹는 내 끼는 내가 아마 처음일거다 라삭 라삭 자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헤루질을 한 소라계는 굉장히 작은 소라계들이예요 그죠 제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자 이 작은 소라계들 중에 좀 큰 소라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자 근데 이녀석을 잡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도 헤루질로 도전을 한번 해서 잡아보도록 할건데 만약에 헤루질로 잡지 못한다 그럼 컨텐츠 끝나는건가요 아니죠 포기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배타는 3초 그물에 가끔 커다란 소라계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번에 사실 이걸 날잡고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소라계가 안올라와서 실패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추워지니까 소라계들이 좀 올라올거라고 하더라구요 자 그래서 만약에 헤루질을 실패하면은 삼촌한테 가서 삼촌 그물에 걸린거를 얻어서라도 한번 잡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헤루질을 하러 바로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레츠 고 그냥 헤루질 할 때 좋은말로 나와라 소라계새끼야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여기 롱해바다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리츠놈이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겨울인데 방파제가 아직 얼지 않았어요 여기 밤 넘다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이거는 바로 그냥 테트라포트 위에서 자살을 외치다 뭔 개소리요?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니까 하더라도 둘이서 이사와서 하세요 근데 저 혼자 왔어요 오늘 군수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 파도가 저거 보세요 아주 로져버렸어요 고무장갑 꼈는데요 고무장갑 론나기를 자 이거 소라계인가? 야 이 벌써 론나 귀여운 군소새끼 태국에서 한달만에 와가지고 반겨주는 새끼가 너라니 버려 잘살아 소라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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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니? 소라계새끼야 여러분 여기 집단이다 소라계 집단 이 새끼 모임하고 있었네 여기서 야 근데 여러분 얘는 제가 도저히 먹을 수 없어 이 정도 크기 먹으면 이거 뭐라구요? 생야만인 버려 자 여기 오 로져버렸뻔 했네 인생 아 그렇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어 디진 거예요? 야 이거 진짜 오늘 파도에 잘못 틀렸다가 바로 인생삭제 채널 삭제 어머니 속상해 여기도 소라계가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째깐해요 안에 보이세요? 이 새끼도 쑥스러워서 안 나와 이 쑥스러움이 많은 새끼예요 거의 자기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헌터... 팡... 이런 래끼예요 큰 래끼를 찾자 큰 래끼 래끼야 소라래끼야 자 이거는 고둥인가? 얘는 참고동이에요 얘는 소라계보다 훨씬 쓸모있어요 왜냐면 마실 거든 요벌여 어 조개 조개 어 디졌어요? 어 소라계인데? 아 이거 얘도 안에 소라가 없다 집이 없어요 아 집이 있지 집 없는 애로 만들어버렸네 미안해 자 여러분 여기 뭐 하나 붙어있거든요 지금 자 어 소라계다 아 얘도 근데 이 집 사이즈는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인데 안에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집을 큰 걸 선택한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지 저희 중학교 입학할 때 어머니가 교복 진짜 크게 사주는 거랑 똑같아요 어머니 덕분에 제 마이가 무릎까지 왔습니다 버려 왕따 살짝 당했었지? 소라계 이런 돌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 없지 자 이 돌 없지 자 이 돌은 없지 진짜 라떼쥐 자 여러분 성개 새끼입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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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돌트 성개, 리발, 롯나크다 와 근데 요새 성개에 알이 없습니다 성개는 알이 없으면은 의리 없는 김보성 같은 거예요 뭔 개소리야? 보성님 존경합니다 자 여기 별 불가살 이 새끼입니다 유해동물이죠 유해동물인데 얘는 속도가 느려서 그다지 큰 유해동물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는데 차마 그럴 수 없고 그냥 별과 물수제비 생선 생선 도전할 거란 거 아시죠? 근데 여러분 못 잡을 거란 것도 어? 꺼져 정떨어져 자 이 돌 한번 디비 해볼게요 아 개들은 어? 와 여러분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 찝지마 진짜 돌 개새끼예요 얘네들은 근데 좀 더 커서 저한테 잡혀서 아주 라싹라싹 맛있게 먹혀야 돼요 저 멀리 꺼져 가 가 가 화내지 말고 가 확 먹어볼라 어 소라계다 앞에 더듬이 깔짝깔짝 하고 있거든요 또 숨을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주저앉는 새끼 아 이 래끼도 집만 큰 걸 선택했어요 얘네들 왜 이렇게 머리가 좀 야버려 오랜만에 쫄짱개도 보여드릴게요 많이 튀겨도 먹었죠? 얘는 튀겨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등이 왜 파져 너 등에 뭐 갇혔냐 가 집에 가 아프네 싫어 그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해루지를 실패하면요 삼촌이 배 금을 건질 때 가끔 소라계 큰 것들 건지거든요 저번에 한번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꼭 한번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영상 안 올리죠 실패한 영상 올리지 않습니다 롯나 카리스마 있어 큰 거 하나면 나와라 어? 진짜 너 아까 물수제비 당했던 불가사리구나 어? 요가하고 있니? 여러분 지금 해루지를 한 시간짼데 어 소라계 자 이런 사이즈들 있죠 아 이런 사이즈들은 안 돼요 조금만 더 크지 먹을 때 양심은 없는데 어차피 뒤진 거였구나 자 위에서 보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발견했을 때 멀리 보라 그랬어요 이런 말이 누가 했어? 내가 했어 리발 그래서 없어 어 여기 조금 야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 보이세요? 야 이 정도면은 아 얘도 안에 있긴 한데 아 얘는 무슨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되는 애를 어떻게 우적우적 씹어 먹어요 저 멀리 거죠 내 앞에 나타나지마 오늘 그래도 소라계가 작은 거 밖에 없어도 참 편안한 게 군 소새끼들이 없다 어 그래 아 나 파도 때문에 뒤지러 갔구나 저희 보시면 이렇게 육지 위로 올라와 있는 애들은 다 고둥이에요 자 이런 애들은 다 고둥이에요 왜냐면 소라계는 육지 위로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네 왜 이렇게 말라 있니? 적셔줄게 적셔줄게요 그리고 떨어뜨려야지 적셔줄게 적셔줄게 그리고 떨어뜨려야지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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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어요? 오 개 크다 와 놀랬네 와 쥐새끼인 줄 알았어요 와 얘 못 잡겠지? 어 개 정 떨어진다 역시 물고기 자 여러분 오늘 해루질론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아침 일어나서 삼촌한테 가서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물에도 안 잡혀있으면 이거 컨텐츠 롯된 거야 라삭라삭 근데 쟤 아직도 요가하네 자 여러분 현재 시각 오전 7시 30분입니다 근데 시계 없지롱 삼촌이 그물을 이제 건져온 거를 정리하려고 왔어요 정리하면서 소라계를 한번 줍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룸룹 자 이 아침 바다가 진짜 와 라일라 꽃향기 레간네 맨날 이 노래네 리발 자 여러분 저기 삼촌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발 삼촌이 소라계 새끼들을 잡아 맡길 부탁해요 삼촌 자 이렇게 그물을 내리면서 여기 엉켜있는 그물을 다시 풀어줘야 돼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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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이 특이한 녀석 보이시나요 자 이게 개가재라고 하는 겁니다 개가재요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이거 튀겨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고 해요 이게 엉덩이 부분 박살난 게 아니라 원래 이 크기예요 저는 처음에 속이 반이 절단돼가지고 리진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자 다음에 얘 한번 튀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소라계는 아닌데 자 조개입니다 조개 아 저게 뭐가 신기하냐.. 조개가 아니라 개입니다 자 이 개가 보면 뒷발로 잡고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를 이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휴겔 이 개구리 새끼 이거 개구리 뭐야 이거 개야 개구리야 자 이렇게 잡고 숨어 있는 거 아이고 분리됐다 살려주러 가자 원래 이렇게 그물에 잡은 거는 살려주지 않고 자 먹거나 하는데 얘는 이 개구리 뒷다리 이게 너무 귀여워 가지고 버려 잘 살아 자 삼촌이 잡아 온 걸 저 안에 넣을 거예요 으아 이런걸 찍어야지 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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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게 시골인심입니다 힘들게 잡아오셔서 저를 주시다니 삼촌 나랑해요 와 너무 크고 예쁘죠 이런게 잡힙니다 이런게 소라게 소라게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래도 페룻실로 잡을 수 있는 사이즈는 절대 아니에요 이 정도 사이즈도 짙게 보세요 살통통하게 한입떡 먹으면 아주 레알 랍도둑 바로 킵 와 진짜 크다 집게이 조심해 집히면 얘는 진짜 사이즈 대박입니다 진짜 이 식용으로 먹는 그 소라게에요 완전 그냥 바로 추배를 팔 수 있어요 얘도 바로 킵 삼촌이 아구 한 마리도 주시는데 와 아구 라가리 보세요 죽은거에요? 죽..죽었지? 안죽었어 저 그냥 손 놓으면 손 잘린다 네 안죽었구나 안죽었네 와 진짜 이가 장난 아니다 와 너무 못생겼다 나 미안해 나 그럼 여기 성대 한 마리가 살아있어가지고 한번 살려줘 볼게요 헤엄쳐 가나 모르겠네 이게 약간 육지에 올라가는지 오래돼서 버려보자 와 이렇게 바로 가네 서운하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산호개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사는 소라개에요 사실은 그냥 일반 소라개랑 똑같아요 어차피 얘 먹을거에요 제가 그래서 일단 쪼개 볼게요 자 이 안에 이렇게 숨어있는거에요 자 으 더럽게 숨어있네 나중에 집에 가서 완전 제대로 쪼개고 일단 얘는 제가 킵디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일반 제가 먹었던 별 불가살이랑 약간 비교할 수 없는 유해생물 중에 유해생물 중에 유해생물 중에 롯나 유해생물 안무르 불가살입니다 크기는 그렇게 큰 사이즈 아닌데 이거보다 더 커져요 얘는 사람들이 죽이라는데 솔직히 이거 차마 죽이기는 양심상 힘들고 그냥 밖에 둘게요 여기 있어라 자 여러분 방금 성대에 살려줬는데 지금 갈매기가 물고 가고 있어요 갈매기 라가리 보이세요? 왜 이렇게 시커멋니? 우와 소라개 진짜 크다 와 얘도 큽니다 얘도 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 대왕 소라개들을 잡았습니다 너네 뒤지려가자 라삭라삭 라떼 라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라개를 잡아 아니 얻어 잡아 뭐야 리발 어쨌든 가져왔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 소라개 새끼들아 더듬이 까딱까딱 하는거 보인다 한번만 더 까딱까딱 하다가는 내 손에 바로 죽어버릴거야 보시면 여기 이건 산호개 산호개인데 크기가 좀 커서 가져왔어요 산호가 너무 예쁘죠 버려 뭐야 얘 왜 나와있어 야 너 왜 나와있니 그물손질하다 이거 장기 빠졌구나 아 미안하다 어쩌다 장기 적출해버렸네 어차피 뒤질거야 자 그리고 으아 이 녀석 우와 이 녀석 진짜 크기랑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자 이 녀석들의 관건이 뭐냐면요 나머지 또 꺼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절대 안 꺼내줘요 얘네들 일단 냉장고에 장기간 둬서 일단 루겨버린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소라가 집이니까 어 집 팔리러 가자 어 그래 들어가자 들어가자 괜찮아 어 금방 끝나 열어 아주 차가워 진짜 너 가다 자 냉장고에서 아주 차가워진 소라개를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열어 소라개 어디 엄마가 돌인줄 알고 버렸나 어 찾았다 다다 소라개가 생명량이 강한 녀석들이라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죽은거 같기도 한데 아니 죽은거 같기도 한데 아니라 너네 뒤져야돼 자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어요 빼야되는데 아직 너무 팔팔하다 큰일났다 이거 자 여러분 제일 큰 녀석을 뺐습니다 이 꼴이 움직인거 보세요 오오오 나머지 다 빼볼게요 자 이 녀석 아마 이 소라를 주면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 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시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야 내가 빼는데 왜 다시 들어가게 아 안돼 안돼 집 3일동안 압수 어 얘도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도 집압수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산호개들 산호 이거 그냥 찢어주면 돼요 들 이제 나올거에요 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라개 5마리 분리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냐 지금 여름이 아니지만 제가 항상 무서워하는거 있어요 겨울에도 무서워요 그게 바로 뭐냐 비브리오페이알증 그만하라고요 계속할거에요 리발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 칫솔로 아주 빡빡 씻어주겠습니다 어 그래 어 양치하러 가자 멀리 안가 여기야 목욕시켜줄게 따라라 자 그리고 칫솔들고 조져조져 조져조져 얘 왜 이렇게 여기 말랑하냐 엄청 말랑해요 말랑하지마 야 집게 좀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펀치 한 번 더 내치고 저 멀리 꺼져 자 산옥에도 치카푸카 치카푸카 치카 치카 어 얘 화 많이 났다 어쩌라고 치카푸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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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엉덩이가 다 떼버리고 손질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사우나 하러 가자 아 건식 자 여러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 에어프라이기 애순입니다 이런 갑자기 지은거 너무 티 나죠 자 이게 보시 아 이거 15만원 바꿔준다는게 벌써 세달째다 미안해 가려줄게 저기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 파이 여기 뭐 원피스 닭고기 이 소인지 돼지인지 모르겠고 여기 개깡고 아니 아니 새우 여기 럽치 자 이거는 뭐 장작인가 아 이거 저번에도 장작 그 드립 쳤었다 맞다 똑같이 쳤다 아유 진부한 래끼 이거 그 포 포 포테 포스틱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한다 어 뭐야 이 개 엄마가 몰래 꼼쳐놨네 근데 오늘 너 아니야 얘야 자 어 들어가자 괜찮아 괜찮아 금방 끝나 어 떨지만 다음에 너네가 라떼쓰니까 저 멀리거죠 바로 다다 자 아마 새우 갑각류랑 비슷하니깐요 어 이 개깡구로 맞춰줄게요 15분 조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라개를 생으로 먹을 자신이 없어서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베프가 필요하죠 근데 요새 사람들이 베프한테 너무 안가니네 해서 미안해 베프야 잘해줄게 부탁한다 네 구라니까 라가리 닥쳐 과연 과연 라가리도 녹입니다 자 이 슬슬 녹을때 란녕 갈릭마늘 바로 한 숟가락 마늘이 타면 안돼 타지마 타지마 어 그래 마늘 다 탔다 리발 대충 중간장어 한번 해볼게요 땡 열어 어 리발 이거 약간 바퀴블레 같은데 개깡구 같네 롯데인거 같은데 자 일단 이 녀석 위에다가 어 마가린 소스를 조금씩 이렇게 발라줄게요 발리자 발리자 개깡구 그냥 에어프라이기 돌린 느낌인데 괜찮을거야 팜리아 가자 10분도 파이어 자 여러분 거의 다 됐습니다 3 2 1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라게 에어프라이기가 완성 되었습니다 네 진짜 롯나 보잘것없다 리발 아니 냄새는 갈릭 냄새 때문에 괜찮은데 나 왜 이렇게 이거 얼굴 롯나 무섭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게 있어요 이 갑각류들을 드시기 전에 진짜 가장 중요한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짝을 찾아줘야 돼요 여기 부서진 다리 찾았다 털이 많으니까 여기 찾았다 버려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음식을 꼭 앉아서 먹을 필요가 있나요 이 헌터 프랑 영상에서는 바로 서서 그냥 들고 먹습니다 그냥 손목이 롯나게 아플 뿐이에요 자 근데 조금 롯 같은게 뭐냐면요 얘네 털이 털이 왜 이렇게 많니 털 먹어도 되는 털이겠죠 뭐 뒤지게 하겠어 자 그럼 먼저 소심하게 이 잘라져 있는 다리 먼저 조금 조금 씹어 볼게요 어머 이거는 뭐 그냥 새우다리 같아요 새우다리 음 아 근데 조금 아 이게 아 리발 엄청 딱딱하네 이 소라게 털을 먹어도 되는 거겠죠 혹시 앞으로 영상이 안 올라온다면요 이상신호가 있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이 털이 이렇게 계속 빠지는데 흩날려라 천보냉 이 녀석은 털이 없습니다 굉장히 크고 알차고 아름다워 야 얘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이거 안에 살이 있어요 오 여러분 이거 그냥 개맛이에요 오 롯맛 롯맛 음 음 이게 에어프라이게 아주 조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 껌칠째 씹어둘시면 괜찮은 거 같아요 아우 이게 너무 아프다 이거 거의 이거 나이 드신 분들 손지압돌 그러니까 소라돌 뭔 개소리야 이거 먹으면은 이거는 바로 틀릴 낍니다 살짝살짝 자 이렇게 부숴어요 음 아 단점이 뭐냐면요 롯나 개걸스러워해요 음 너무 야 닥쳐 말하고 있잖아 자 이 집게 아아 아아 나 어릴 때 이지X하고 놀았었는데 아 근데 뭐 이제 내일모레 서른인데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아아 아아 여러분 이 끝에 제 코가 닿아서요 여기 잡고 먹을게요 여긴 절대 안 빨거야 절대 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먹기 되게 답답해요 크기가 좀 커서 살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흠척흠척흠척 먹으면 너무 좋을텐데 지금 그게 안되고 지금 라떼 라떼 이런 식으로 먹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살이 닿은 요 몸통입니다 몸통 자 근데 좀 이게 롯같은게 뭐냐면요 여기 왜 뒤에 검었냐 너 왜 검해? 리바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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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이거 묘하에요 이게 뭐 무슨 아 이게 롯나 큰거 꼈네 이게 무슨 맛이냐면 제가 마가린 넣었잖아요 그 소스의 맛이 처음에 나서 좀 괜찮거든요 이 소라기의 이 몸통 자체가 너무 식감이 느끼해요 롯나 녹기 전에 그 마가린을 그냥 입에서 쿵척해버리는 느낌 뭔지 아시겠어요? 저는 모르겠어요 뭐야? 와 이 몸통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일단 이 팔 다리 다 뜯을게요 자 이겁니다 이거 밥만 잘라 먹어볼게요 뭔가 되게 맛있는 것 같으면서 얘 비린맛 플러스 객강 구시끼맛 자 이 제일 큰 녀석 이 다리도 한번 씹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과자 같을 것 같아요 음 역시나 이 새끼들이 아주 큰 집을 얹고 끼어 가니까 아주 다리가 튼실해서 맛있구나 음 다리 이건 진짜 과자네 소리도 진짜 좋죠 음 아우 개물린다 근데 안 먹을게요 자 현실점 여러분 제가 제일 떨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래끼 먹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최종으로 먹는 제일 무서운 래끼에요 이 새끼 이거 엉덩이가 굉장히 거무칙직하네 마치 그 럴사한 것처럼 마지막 녀석입니다 먹어볼게요 여러분 미리 어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매직키드 맛으로 우리 마파라 마저씨 가냐 머리통이 근데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작은 몸통 녀석이랑 뭐 맛은 똑같겠죠 그냥 양만 많을 뿐이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롤나 크다 진짜 롤나 커 먹었다 자 여러분 먹었습 아 냉장고에 마실 것도 없네 이런 리발 무슨 맛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 조그만한 거랑은 맛이 좀 달라요 이게 약간 식감이 바삭거렸으면 차라리 좋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굽기 전에 곤약젤리 입에 그냥 통째로 쳐놓고 구적구적 씹어먹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전 모르겠어요 뭐야 우선 처음에 진짜 좀 구역실 할 뻔한 게 약간 비릿한 맛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씹으면서 그 갯강구를 상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역실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큰 놈 잡아서 좋아했었는데 먹어봐야지 이 생각에 삼켰는데 지금 이랑 이랑 마주치면요 약간 놀이터에 있는 흙이 뒤에 얇게 깔린 느낌이에요 다들 흙 먹어보셨죠 전 안 먹어봤어요 약속 지켜야죠 대가리 남았습니다 눈 이렇게 똘망똘망 떠 있는 거 보이세요? 어 멀꼬라봐 눈깔아 오 음 롯나게 비린내 난다 아우 무슨 모래가 이렇게 씹히지 마 디바 디바 아 자 여러분 이 래끼도 제가 다 롯 발라버렸습니다 이 소리 들으세요 입안에 모래 씹히는 거 같은 소리 어 뭐예요 방금 리발 롯 롯나게 다 빠져서 바로 틀릴길 뻔했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라개를 우여곡절 끝에 잡아서 먹어봤습니다 이게 요새 사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봤을 때 어 이 새끼 너무 에어프라이어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소라개발이 인터넷에서 팔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그냥 쪄서 먹는 거예요 자 근데 소라개를 잡아서 쪄서 먹을 바에는 그냥 차라리 소라개발을 사서 쪄서 먹는랑 똑같잖아요 자연산 소라개 큰 녀석을 잡아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좀 신선하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에어프라이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이제 아마 당분간에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아 군소 에어프라이어 하나 남았다 이건 여러분들 좋아하시죠? 네 저는 롯같애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파듀 얘네 진짜 이거 털이 왜 이렇게 많은거야? 흩날려라 천보냉